으로 카운터스톱 내면은 그것도 그것도 오케이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오케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미리 사전에 얘기했어요 999만 9999가 끝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오케이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편의상 편의상 천만이라고만 해놓은 거예요 편의상 천만 근데 그 주킹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본인이 콤보 리미트를 999만 9999랬는지 아니면 9999만 9999랬는지 모르겠다고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가셔가지고 예 아직 콤보가 어디가 만땅인지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 제가 해보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되게 느긋하게 할 생각이었지만 예 콤보 두 번이나 날려먹고 콤보의 망령이 된 그는 천만을 캐서 환생을 노리는데 환생? 환생이요? 환생 환생하면은 스토커 칠 수 있는 각? 개이득이죠 감사합니다 암튼 콤보 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250만 해서 실수로 한 번 콤보 터지고 다시 싸가지고 330만까지 해놨는데 또 터지고 그래갖고 오늘이 콤보 쌌지 그 다시 쌌지 4일째입니다 예 오늘이 콤보 다시 쌌지 4일째예요 개단? 뽀로뽀로뽀로뽕 뽀로뽀로뽕 아 이거 패턴 진짜 좋다 군대 다시 가래 미친 아 여자 여자로 한 생각이다 여자 DJ맥스 스트림 오케 오졌다 6토커 5호게이 7,9억은 없어요 아직 미수록곡입니다 미수록곡 아마 다음 DLC가 테크니카 DLC인데 아마 그때 나올겁니다 환생 설계 질었다 하지만 케 Thanos ORY 라이브 너무 나중에 메뉴 루 루 루 루 루